이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공국시 11시 30분 개점시간에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. 다들 현지 직장인들처럼 보입니다. 저도 놓친 부분인데 비빔국수는 주문할 때 양만이라고 하면 더 주더라고요. 비돈으로 두 개 시켰습니다. 두 사람이 가서 돈가스 한 개, 비빔국수 한 개 양만이 시키면 2,000원 더 싸고 더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. 잔치국수 셀프바입니다. 에피타이저로 한 그릇 말아 봅니다. 나중에 비빔국수 먹을 때 국물로 먹기도 좋습니다. 맛은 뭐 상상하시는 그 맛입니다. 탄산음료도 무한이필입니다. 이돈세트 나왔습니다. 맵쌍하니 새콤달콤해 보입니다. 면사리는 일반 소면이 아니라 쫄면처럼 쫀득하고 처음엔 달달하지만 먹을수록 엄청 매워지네요. 돈가스는 일반 경양식 돈가스로 평범했습니다. 비돈세트라 적은 양의 돈가스입니다. 이 집은 비빔국수가 갑입니다.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입니다. 점심에 먹고 저녁에 집에 와서 또 생각나는 맛입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돈가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네요. 아주 평범했습니다. 이 공국시 강추드립니다. 먹맞을 tv 입니다. 버티는